안녕하세요 경제읽어주는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책인싸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는 특별히 셀코TV와 경제읽어주는남자TV가 콜라보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이 경제계, 재테크계, 자산관리계, 정말 만나보고 싶어하시는 핵심인물들을 만나 뵙는 자리이고요. 제가 당연히 진행을 이어서 할 것입니다. 책을 통해 핵인사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시즌2 매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저녁 6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책인싸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경제지식,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많은 궁금증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